온니뷰 구독! 알림! 5만부터 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온니뷰 게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. 온니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윤호입니다. 아, 너는 예명훈을 안 해? 아, 뭐로 해요. 고민호입니다. 왜 이렇게 할까요? 네, 곰입니다. 뭐 하나 지어주세요. 네,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워낙 대세남이라 요즘에. 아, 뭘 자꾸 대세남이라 그래요. 요즘에 괜찮아요. 관심 있는 그 뭐랄까, 미혼자 여성분들. 아, 이거는 찬성. 자, 오늘은 어떤 게임 들고 오셨어요? 아, 지난주도 사실 과거에 어떤 무채했던 게임을 들어올린 어떤 오토체스를 다뤘다면은 이게 지금 업계에서 난리예요.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울 기적이 만들어진 게임이에요.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카트라이더입니다. 많이 놀라쳤죠? 이제 와서 왜 카트라이더를. 요즘 제대로 떡상했어요. 맞아요. 예, 카트라이더가 5위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 0. 몇 퍼센트만 이러다가 5.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 얼마 전에 또 결승전 있었잖아요. 리그 결승전에서 열자마자 모든 표 매진. 동시 시청자가 7만명. 와, 대단히 무서워. 그럼 우리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요즘 뭐 덩달아 떡상한 우리 카트라이더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 빨리. 뭐해. 어때요? 반갑습니다. 일단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다 아시겠지만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덩달아 떡상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해설 김대겸 해설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불편하고 좋네요. 너무 불편해요. 요즘에 이게 괜찮다고.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? 여기서요? 이거요? 괜찮다고 좀. 뭐 인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. 좋겠다. 오죽하면 여기 있겠습니까? 제가 힘든데 사이에. 그러면 정말 단적인 예로 리뷰도 하시잖아요. 그 시계 편에 나왔던. 거짓말 비싼 시계. 비싼 시계. 말은 하면 안 돼요. 그 온 리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는 이제 감동만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얘는 바로 그냥 사더라고요. 아니, 솔직히 아니 사태지 하시는 거예요? 당신은 능력이 되는데 지금. 현금만 따지면 형이 제일 좋잖아요. 주인공 또 우리 대겸님이니까 요즘 뭐 근황 토크 좀 해주세요. 요즘 근황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. 형님들 사이에 제가 가운데 껴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또 하러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. 얼마 전에 저랑 전화 통화했을 때는 형, 너무 힘들어요.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저 오늘 23일 만에 쉬어요. 우와 오 진짜? 내가 밥 한 끼 먹자고 그랬는데 오 진짜? 아니, 그걸 형 제가 오늘 23일 만에 쉬는 날에서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. 사실 예전에 전화만 튀어 왔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부킹을 안 하면 못 만나는 겁니다. 형, 여기 게임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? 우리가 이런 거 사회가 다 얘기하는 그런 건데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. 우리 또 김대겸님이 요즘에 또 여성 팬들이 많아지셨거든요. 제가요? 제가요? 그래서 또 그분들을 우리가 포섭하기 위한 게스트이기도 해요. 아 그럼요. 왜냐면 제가 옴리뷰가 비율이 남성 비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. 여심을 자극할 만한 게스트가 누가 있을까요? 그래서 저희가 못 친 거예요. 맞아요. 특별히 남캠 위주로 0.2% 정도 제가 올려보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홍보도 좀 해주세요. 나가신 다음에 99.99%라고 들었는데 네네 홍보할게요. 네 카트라이더 얘기 좀 해주세요. 카트라이더요? 아 맞네! 내가 카트 때문에 왔구나! 야! 아니 근데 남캠으로 홍보는 아니니까 어디가 술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? 얘 남캠이야 지금 남캠이야 얘 지금 여기서 비주얼 담당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종합 컨텐츠 하고 있습니다 종합 컨텐츠 형들이랑 날 차이 얼마 안 나요? 아 그럼 일단은 저희 차고 상태 한번 봐주세요 아 카트라이더요? 네 카트라이더. 전문가이시니까 보니까 안 했는데?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난 분명히 했구나 내 기억에는 근데 이 아이디가 아니었나 봐요 아 요즘 카트라이더 많이 줍니다? 형 이따 이거 타면 돼요 아 연습 카트로 하라고요? X 형 X 엔진 최신 엔진이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달라요? 가장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형 차중에선 죄송해요 형 차중에선 근데 우리 온님을 많이 했대요 옛날에 여기 계급 이거 무지개 이거 어 무지개 있어 주아스토? 나 옛날에 무지개 빨간장갑별인데 예예 아니 많이 한 겁니다. 이 정도면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 저거 해가지고 무지개로 사기친 거예요? 무지개 아니야?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빠진 거예요 빨장인데 왜? 아 아니에요? 그냥 빨장이 아니고 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이고 별 빨장?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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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레벨이면 옛날에 게임 좀 했다 네 분명히 여자랑 우리 와이프랑 했어요 아 형수님이랑 아 네 그럼 딱 보니까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아이템 풍선 달고 있는 거 아이템 좀 많이 하셨어요 뭐야 나한테는 스피드 좀 많이 했다라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거 허세잖아 아 차가 있어요? 나 차 있잖아 아 있어요 사셨어요 옛날 거 옛날 거 다 이거 유니크한 거 아니야? 지금 이런 이런 진짜 옛날 거다 이거 약간 복구 느낌으로 이걸로 갈까요? 이거는 얻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가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 거북이로 만약에 지금 공방 들어가면 막 그 유저분들 놀라는 거 아니야? 강태예요 아니 저 강태 강태예요 아니 강태예요 아니 유니크한데 왜 강태예요? 놀라서 강태예요 놀라서 아 핵인 줄 알아? 이건 뭐지? 이건 버그다 이건 100% 뭔가 이거는 프로그램 쓴다 자신감이다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문어도 있고 막 변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BJ로 알아요 네 이런 거 컨텐츠 하는 거 아 진짜? 네 근데 이 형은 비대나 문어 쪽에 어울리긴 하는데 아 진짜요 문어 갈까? 캐시랑 사 그러면 근데 못 살 거 같아요 최신 카트바디는 음 또 약간 모자라요 아 아 아니 뭐 기부 좀 해주세요 요즘 잘 보시니까 제가요? 아 네 저 안 그래도 그냥 왔는데 여기서 여기 캐시도 아 아니야 아니야 행복한 날이네요 형님들 봤으면 되죠 뭐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어 사실은 코인은 저희가 그냥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벤트로 그래서 보통 다 코인으로 사세요 그지 캐시로 안 사지 이제 네 거의 뭐 사실 과금을 하지 않는 게임이어가지고 요즘 카트라이더 아 진짜? 아 그런 것도 이게 좋다 그래서 PC방 이벤트를 많이 해요 아 네 카트라이더는 PC방 이벤트 근데 요즘에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혜자 게임이라고 카트라이더가 네 풍선 그냥 달고 하실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저는 스피드전 하신 거니까 풍선 빼고 네 밴드는 또 귀엽게 또 끼고 아 네네 너무 많이 차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다 옛날에 받은 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또 저 풍선도 코카콜라 먹으면 준다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샀던 거야 아 옛날에? 맞아 그런 이벤트 했었지 네 왜냐면 제가 코카콜라비 우승했었거든요 딱 그때 주던 거 딱 그때 하필 또 야 이걸 또 내가 김대경 그때 재능을 알아봤어 형 덕분에 제가 상동 받은 겁니다 잘 될 줄 알고 내 코카콜라를 형이 그걸 사줘가지고 어 나 펩시도 안 먹어 나는 아 나이스 그럼 엑스가 엑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완벽하게 손가락 싸우는 겁니다 형님 손가락 가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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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우면 아니에요? 이거 아니야 이거? 진짜? 어 한번 가보자 나 옛날에 그래도 좀 아니 완주는 해야지 그래도 초과수인데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민이 형 초과수 같은데 아니 저 형 허세만 늘었잖아 그냥 하시고 이거 이것만 했었나? 네? 오른손만 썬나? 아뇨 왼손도 시프트랑 커트로 누르실 아 이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옛날에 잘해서 한 손으로 했나보다 형님 시프트가 되게 잘하는데? 아 좀 안좋아 야 드리프트 되는데? 오우 드리프트 시프트야? 야 나 돼 나 돼 아우 팬 이씨 어 이거 차가 왜 이리 아무리 유투문하지만 욕 해도 되는거 아니 Viax 야 차가 완전 훔쳤네 이거 응 선배 когоrais 아 저 Everybody 아니오 근데 전 쓰레기인데? 아 진짜 야 되자나 되자나 저이 twenty원이 될 수가 한데 oh 서비스 치룸길 있어요. 치룸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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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룸길 들어가야죠. 치룸길. 치룸길. 여기 들어갔어. 치룸길 앞에 있잖아. 치룸길 앞에 있잖아. 다음에 들어갈게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뒤로 몰라요. 이 형 안 입었네. 아저씨도 진짜 힘들어. 여기 아니야. 여기 맞잖아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야 이게 카트라이더지. 형 직진이야. 여기 붙어. 직진. 그렇지. 상민이 형 감 잡았다. 야 저 형 배우나야. 해두면 하다. 한 바퀴가 1분 걸려. 왜 자꾸 밀어. 대회 기준 선수. 치룸길. 몇 분에 끝나요 여기. 역절했어 역절했어. 한 1분 30초 정도면 끝나는데. 아 맵이 끝나요? 한 1분 40초.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. 아 이게 저 노트북이라서 그래. 이게 키보드로 했으면 끝났어 나 지금 게임 키보드. 근데 약간 지금 카트라이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봤을 때.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? 카트라이더를 좋아할 수 있으면. 지금 영상에서 그냥 스킬이 될 것 같아. 야야야야야. 아 이거 키보드 많이 안 좋네 이게. 키보드에 터지는 힘써야 돼 지금. 아 좋네요. 관계자분들 보신다면. 저도 그렇게 열심히 외쳐대니까. 결국 터지시더라고요. 야야. 감 잘 왔다 나. 형 이거 좀 처음 나는데. 야야야. 위탈은 안 돼 지금. 위탈은 안 돼. 야 나 진짜 이거. 게임을 잘한다. 재능은 어쩔 수가 없나 봐. 그치. 아 집입기. 야야야야야. 대결말해 들어왔다. 형 이 정도면 좀 있으면 40대니까. 40대 중에서는 형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. 형 나 잡았어. 전장파벤트 끼고 있는 거 보면. 아니 이거는 어떨까? ako였어? 야야야야. 어 야. 여하야야. 형 마지막. 수현 안전거 같아. 야야. 야 야야야. 안 돼 안 돼. 좀 빨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대 안 돼 heats bourgeois 여기 있음.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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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ald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 온리뷰의 주인이시죠 상민이 형이 차지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마지막에 볕국만 안했어도 와 명수부였다 이게 카트라이더가 이게 재미가 있어 이게 우리끼리 졸전이 돼도 재밌어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하세요 아 재밌네 야 이 게임 위에 떡 서 있는 줄 알겠다 이게 또 한 번 해보면 재밌네 이래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PC방 가서 다 같이 그냥 못하는 데 재밌게 놀아요 아 사실 뭐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냐 시청자분들도 사실 크게 관심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때요 우리 총평 한 번 해주세요 아 우선은 완주를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또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사실 상민이 형이 제가 봤을 때 40대 중에서 제일 잘하셔서 잠 안 자고 한 2년 정도만 연습하시면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잠 안 자고 아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일단은 또 대겸님 요즘 같이 떡 서 가고 있는 대겸님 아 홍보인이라 하죠 개인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저희 온리비토크 홍보 한번 하세요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 지금 딱 한 달 정도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그냥 귀대견만 치셔도 슬슬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깨 벽돌 어떡하지 아 이거 옷도 이런 옷을 잘 입었거든요 옛날에는 아 이거 엄청 추진 스타일이더라고 네 이쁘게 하고 왔어요 형들 사이 있다고 그래서 더 빛날 것 같아서 제가 클로징은 그럼 오늘 특별 게스트인 개별님이 클로징 해주세요 어 올리뷰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아 그거 해줘야지 우리 아 뭐 철수니까 해주세요 아 일단 와서 딱 정면 보고 아직 제 거요 제 유튜브도 인트로 이거 안 땄는데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희가 또 그때 한번 가서 코어 카로 한번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콜라보 하러 콜라보로 저희가 또 한번 가면 되잖아 아 진짜요? 아니 근데 안 불러 우리 얘가 아 그 급이 좀 이제 더 가진 것 같다 힘들어 네 이제 할 수 있으면 돼야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게임 리뷰 하시는데 카트라이더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리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뭐야 이제 우리 팀이 합니까 이런 것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